그러면 데뷔 초기 때 태민이 인터뷰를. 태민군, 시원이 아침마다 뭔가를 차려준다는 사실인가요? 아, 네. 시원이 아침마다 밥을 해주기도 하고요. 옷도 가려주기도 하고요. 네, 태민군. 그럼 형들은 좋아요? 어... 저는 춤을 너무 좋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춤을 췄고요. 네, 지금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희형이 아침마다 밥을 해줘서 제가 머릿결이 너무 좋아요. 으흑.